수리해 전함 수리해 자 그리고 캐리어에다가 이제 나머지 전투기 다 실어넣고 캐리어에다 다 실어넣어 다킹 시켜넣고 로저 빨리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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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까지 들어가니까 도킹이 이제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스테이 다그로 해놓으면 들어갔다가 수리돼서 오토 런치로 하면 들어갔다가 수리돼서 다시 나오고 스테이로 하면 안에서 머물러요 내가 명령할때만 출격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오토로 해놓으면 그냥 들어와서 수리하고 다시 바로 바로 출격 재출격 스테이요 위주 소리 꽉 찼고, 디스트로이어 꽉 찼고 자, 이제 여기까지 다킹하고 바로 출발 여기 어떻게, 이 조그마한 캐리어에 많이 들어갔어요 자, 가자 자, 가자 캐리어를 한 대 더 만들 걸 그랬나 15년 전 게임이긴 한데, 이거는 새로 리마스터링해서 새로 출시한 거였죠 퀀퓸 웨이브폼이 떨어져요 safety interrupt engaged pair for immediate return to normal space 엄청난 전투가 기다릴 거 같애 뭐야 이거 어? 중력 장치 위치 야야야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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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가 진짜 빨리하고 난리야 이거 바로 앞에 있어요, 애들이 위치 어밤, 만들어놓을게 잘했잖아 중력 장치가 몇 개야 이게 우리 지금 비행기 다 바보 됐어요, 중력 장치 때문에 중력 장치 때문에 중력 장치 어, 미쓸 디스트로이어 좋았어 야, 이거 빨리 잡아라 이거 디스트로이어 우리 비행기들 다 죽는다 지금 우리 비행기들 다 죽는다 지금 아니다 아, 이거 나포할걸 아 어, 정글은 음악을 고맙다 음악을 고맙다 훔칠걸 훔칠걸 잘못 생각했네 수리 빨리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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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7 그룹 9 수리 수리 자, 목표를 봅시다 함대를 보호하시오 계속 쳐들어온단 얘기야, 이거 계속 쳐들어온단 얘기야 준비되어 그룹 5 그룹 7 아.. 계속 오겠지 디스트로이어를 못만들텐데 풀 풀이라서 이거 리서치 되더라도 한 대를 뽀개야 돼 디스트로이어를 그러니까 아까 나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순간 순간 그 생각을 못해 뭐야 꽉 찼어? 왜 다킹을 못해 이제 만들 수 있는데 미쓸 디스트로이어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못만드네요 인구수가 꽉 차서 맵이 얼마나 크지? 맵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뭐기서 쳐들어올 줄 몰라 로더 스탠딩 바이 레디 스탠딩 바이 리서치 디위션 리포트 이제 클록 파이터 테크놀로지 라니 이제 클록킹 해서 온단 말이야 클록 파이터 우리도 이제 클록킹을 쓸 수 있네 수리는 끝났나? 이런거 이제 이런 자국도 생겨 데미지를 입으면 왜이러든 이렇게 자국이 생기죠 수리하면 없어지고 우리 프리기탐대 위용을 보라 이 앞으로 누가 올 것이야 아무도 못 오지 그 누가 이리로 올 것인가 그 누가 이리로 올 것인가 뒤로 온다고? 하하하 카리어를 한 대 더 만들까? 아냐 돈을 아껴두는 게 좋겠지 돈을 아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한탄 맞고 오 올 거야 걱정하지마 대기 중이야 지금 언제든지 요격하려고 어차피 모선을 안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요거를 이리로 옮기자 캐리어에 중력장치 붙여놓고 전투기가 혹시 올지도 모르니 새로운 파이터들을 만들 수 있는데 클럭파이터 한 개 편대만 만들도록 하겠어요 클럭파이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 멀티건 콜벳 한 편대하고 밤버 한 편대 그 다음에 납포 콜벳 한 편대 나왔다 클럭파이터 야 이거 데미지 개구려 15 클럭킹 이거구나 데미지가 왜 15라니 스탠딩 바이 클럭파이터 컴플리트 모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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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럭파이터 근데 파이터 중에 제일 비싸요 130원이나 해 생산은 금방금방 하네 클럭파이터 컴플리트 그룹 파이터 그룹 파이터 컴플리트 레디 여기 꽤 먼거 같은데 클럭파이터 컴플리트 그렇게 멀진 않네 여기 자원이 많아서 그룹 4 클럭파이터 컴플리트 이것들 언제 오지 마인도 뽑아서 마인 깔아 놓을까 공경동 격라이터 isses 스탠딩 딱킹 다크 오더 컨퍼드 스탠딩 바이 그러면 마흔여섯대 꽉 거의 꽉 찬다 다킹 거의 꽉 차네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 끝내놨어요 돈 5,600원 돈 5,600원 여깄다 아닌가? 여기 있는데? 캐리어 있잖아 여기 여기 숨어있구만 지금 오고 있는 중이네요 이렇게 슬슬 오고 있는 중이네요 오고 있어요 이제 아예 보낼까? 우리 애들 아예 보낼까? 우리 애들 가다가 갔다가 우리 뒤치기당하면 어떻게 갔다가 뒤치기당하면 안되지 그럴 순 없지 오는 적을 맞아줍시다 아마 이쯤에서 올 것 같애 여기 왼쪽 방향에서 긴장감이 감도는 전투 직전 네가 한쪽 측면이 한쪽 측면 우선 우선 준비 다음날 표정 절 한 אל 공폭이 오 어? 보였어 여기 살짝 보였어 지나가는 거 이렇게 돌아서 오나? 풀오버 한 대 더 보내야겠다 안되겠다 두 대 정도 뽑아서 경로에 확실하게 보내놔야겠어 여기 쯤에 있어 지금 이 프로보가 바로바로 안 나와 지금 유닛이 거기 꽉 차가니까 잉무수가 나왔다 안 돼 안 돼 레스토리 노출렛이 그 외국에 frank 자유 정말 좋나 많음 좋나 많음 헐 좋나 많다 와 지금 어디 가는거지 저거 지금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와 더럽게 많다 진짜 아니 지금 우리 쪽으로 오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되면 우리 콜렉터들이 위험한데 지금 왔다갔다 지금 도망가는 거 같아요 얘네 이거 있네 그레이브웰 제네레이터 이거 하면 전투기들 바보되죠 얘네들도 전투기 지금 워낙 많아가지고 전투기 편대가 장난 아니야 우리보다 많은 것 같아 전투기가 그럼 붙어야죠 붙어보자 우리도 중력장치 가져가고 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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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어 밑에 겁나 많이 등장 가면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룹 10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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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올라와 지금 헤비 크루저도 있어요 준비 4장 거리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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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기다려 지금 자 출동 그래비티 가동 가동 3번은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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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럭킹 크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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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럭킹 우와 내 캐리어 터졌어? 나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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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해야 돼 인구수 늘릴 수 있는 철호의 기회야 캐리어 빨리 생산 이식가냐 우리의 와아 납부했나? 그래 빨빨리 데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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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와 야 여덟대 붙었어 여덟대 이거 헤비크루저란 말이야 저거 뭐야 와 두 캔들 왜 이렇게 많이 왔냐 그룹사는 계속 이르기야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다 잡았어 빨리 수리작업 수리작업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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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5 그룹6 다 들어간다 헤비크루저 들어간다 좋았어 좋았어요 납치 성공했어요 우린 해적이야 여깄다 여깄다 이게 커서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너무 커가지고 우리 캐리어보다 커요 이게 그러면 캐리어 뽑을 필요가 없는데 잠깐만 일단 중지 거의 끝났을 때 빼놓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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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왔어? 그룹9 여기 아직 선회하고 있어요 그룹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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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어갔는데 세월이네 진짜 이씨 크 hilter El